레오, 럭 가지고 올까? 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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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넘치네요. 레오 아빠가 벽돌로 레오를 만들어 줄게. 어떻게 해? 알아? 너 태어났을 때 이만했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그 다음에 걸어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문제가 있었어. 뭔지 알아?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넘어지기가 쉬웠어, 이렇게. 빵. 빵. 그래서 자주 울었어. 넘어지고. 내가 이거 다시 세우고 이렇게. 알아? 다시 세우고. 이제 걸음마 뗐을 때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날 더 컸어. 이렇게 컸고 이렇게 너 유치원 가기 시작하니까. 다섯 살 때 유치원 갈 때 이렇게. 재밌어. 애들 금방 크잖아. 그쵸? 말도 안 돼 그쵸? 그리고 이때부터 말도 잘 하기 시작했어 알아? 뭐? 그리고 벽처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너 말 시작하니까 아빠 말하잖아? 레오아 너 좋니 해. 빵 좋니 해. 그리고 말이 갔다가. 뺑! 다시 돌아왔어. 듣지 않았어. 맞는 것 같아? 아니. 잘 들었어 말을? 오오오오오오. 아빠 잘못 줄 수 있어? 했자. 했자. 진짜 레오 거의 다 됐어. 뭐. 거의 다 됐어. 이제 여기. 거의 다 지금의 레오랑 똑같아. 있으면 돼. 레오만큼인지. 됐다. 맞아. 다 됐어. 그치? 네. 그다. 아파의 기관 계속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 아파요, 맞아.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 아파요, 맞아. 옆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 아파요. 저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음, 너무 좋다.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설친 지글까? 봐라, 한 번 하나. 우리 도미노 앞에서.